뭐야 엄마? 어 내 송글라스야? 어 이렇게 갔어 쌍글라스 저번에 테리가 밟아서 부러져 누구 꺼야 이거? 테리와 테리꺼 이건 내꺼야? 한번 봐보세요 근데 모양이 틀려 엄마가 골랐거든? 누가 누구꺼를 골랐는지 한번 너가 맞춰봐 케이스 진짜 이쁘다 근데 케이스 진짜 예뻐 근데 여기 그 밑에об 봐봐 이렇게 좌석이야 좌석 너무 이쁘지? 이거 내꺼야? 이거 내꺼야 어떻게 알아? 이게 더 길어 아니야 똑같애 길이 길잖아 길이 똑같은거야 그래? 어 이게 내꺼야 이게 내꺼야 이거 어 맞아 이 자임만 가져와요 맞아 이거 테리카 엄마가 갖고 되게 귀엽다 하나 우와 딱 우와 예 여기 렐렌 나온다 어 여기 렐렌다 렐렌 렐렌 뽀비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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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тут 함께하여 막 food 뭐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세요 비벼 처리하는 거 처음 봤어 왜? 너와 엄마랑 같이 걔 산책을 시켜준 적이 없잖아 어 얘 밖에서 응가 많이 싸 그래? 어 엄마가 되게 노련하게 딱 가져가지 어 원래 근데 튀겨가야 돼 준비물이 그거야 아 저쪽이네? 어 세발자전거 저기 고저바퀴 달린 거 어떤 게 좋을까 어 되잖아 현혜 와우 속도 내네 데려줘 가는 거 아니야 나 어디 가는 줄 알고 너 괜찮은 거야? 그래 그래 땡콩이 나 강아지용 선글라스 선글라스는 없나? 어 적응 됐지? 재밌죠 재밌지 멋지게 탄다 어리들 멋지시네요 땡콩이 꼬리모가 떡인 줄 알았어요 으하하하 아하하 아하하 나공이! 나공이라고 했던 거야 다잇긴 닮았네 heart baby 아 이케 닮았지 어 배 Schwar 어 디그라 좀 봐봐 어머메 어머머머 하아 그래도 말만 있으면 됐다 피카치 와 보여줘 아 processed 내 소리 흑이! 어? 귀가 다 사라졌어. 하이다를 먹어라. 맛있어? 또 안에 뭔가 잼이 있어. 어, 딸콩이 좀 산책 시킬래. 원래? 어. 따라라라라라라라 아, 좋아. 아름다워. 자, 쉬자. 이제 제가 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저쪽에 있어, 음수대.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는 게 너무 웃기다. 아하하하. 아하하하. 겹바닥 왜 이렇게 늘려. 어디, 겹바닥 봐. 사람들이,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좀 떨어져서 걷게 해야 돼. 아, 제가 딴 데에서 뒤로 가면 이렇게 봐. 어, 맞아. 놀랄 수 있어. 여보! 하하하하 하하하하 신기한 게, 엄마랑 가잖아. 응. 그럼 엄마가 끌려다니거든, 땅콩이한테. 얘가, 엄마가 신경도 아직 막 가. 너랑 갈 때는 너 옆에서 같이 걸어준다? 그래? 신기한. 어, 다시 걸어봐. 봐봐. 너랑 가까이 이렇게 있어, 주지. 그치? 너 옆에서 해주지. 신기하네? 뭐야, 너 차별하냐? 너 차별하냐고. 땅콩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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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여봐. 세상 끝까지 굉장하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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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산책 가려고. 산책 한 번 가? 그러면? 산책 한 번 가? 그러면? 테루 산책 가? 그러면? 같이? 언니 빼고. 알았어. 언니 빼고 땅콩이랑 산책 한 번 하자. 한 바퀴. 아, 그럴 때가 있으면 내가 한 번 해보고 싶다. 내가 한 번 해보고 싶다. 야, 왜 이렇게 해보고 싶어? 응. 너무 웃어. 야. 너무 맛있어.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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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에서 줘야하는데. 땅콩에 컵 있다. 아,가,가. 슬픈. 며칠 안 하루가 될 거야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 거야